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HPSP마저 실망을 시켰다면 당분간 조금 쉬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따상을 찍은 것조차도 못 봤는데 따상을 아주 찰나에 찍고 내려왔나 봅니다. 모쪼록 다들 주당 치킨값 정도는 버셨기를 바라고요. 최근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주들도 상장일에 일정 가격대 수준에서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네요. 목표한 수익 정도를 달성하면 바로 수익 실현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주 두 번째 타자, ICH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 제가 욕심 그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ICH는 사업 소개 내용을 보면 친환경, 첨단, 회로 소재 전문 기업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표를 보면 첨단 소재 제품군의 친환경 유연 안테나, 복합 소재 제품군의 전자파 차페 가스켓, 기초 소재 제품군의 IT 기기용 점착 테이프가 주요 제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친환경 유연 안테나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고요. 자, 그럼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필름형 박막 안테나입니다. 아까 친환경 유연 안테나라고 되어 있었던 거. 자, 안테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핸드폰에 내장돼서 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라는 건 다들 알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옛날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1세대 안테나가 딱 떠오르죠. 외장 안테나고요. 잘 안 터지는 지하에 가면 저 안테나를 아주 뽑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단말기 외부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편의성은 떨어졌고요. 그리고 딱 통화 송수신 기능만 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3G, 4G, 5G 점점 진화하면서 2세대 안테나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내장 안테나라고 하고요. FPCB형, LDS형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2세대 안테나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NFC, GPS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2세대 안테나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생산 공정이 워낙에 복잡한데다가 제한적인 소재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안테나 회로를 만들 때. 그래서 이 2세대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3세대 안테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ICH가 독자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MFA이 되겠습니다. 필름형 박막 안테나. 2019년에 양산에 성공했다고 해요. 안테나가 굉장히 여러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안테나 관련된 부품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ICH가 필름형으로 안테나를 생산하면서 그 니즈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독자 개발한 혁신 공정을 적용했다고 하잖아요. 그 혁신 공정은 과연 뭐가 다른지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 프레스 공정이라는 건데요. 필름이 박막화, 계속 얇아지면서 안테나에 회로를 새길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손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오직 프레스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만 안테나 회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을 ICH가 개발한 겁니다. 이 생산 공정에는 노광이나 식각, 즉 빛을 조이거나 화학 용액을 투입해서 깎거나 이런 공정이 없어서 오직 프레스로만 패턴을 구현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식각 용액이나 폐수, 환경 폐기물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이 2세대 안테나 FPCB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파란색이 MFE 공정입니다. FPCB 공정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환경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들인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MFE 공정은요. 딱 9개 단계로 끝낼 수 있다. 거의 반으로 축소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FPCB 기반의 안테나 대비해서 생산 공정이 확 간소화됐고 훨씬 친환경적이다. 자 그리고 FPCB 방식은 3개 회사에서 19개 단계에 걸쳐서 생산이 됐는데, ICH는 혼자 단독으로 9개 단계에 걸쳐 FPCB 안테나하고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구현해내다 보니까, 중간에 마진을 취하는 회사를 거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원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공정도 간소화된 데다가 원가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FPCB 방식의 안테나들이 IHC의 MFA, 필름 방막형 안테나로 교체될 것을 기대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상온 프레스 공정을 적용해서 5G 네트워크 장비용 안테나, MPA와 디스플레이용 친환경 메탈 PCB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메탈 PCB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방열 및 전기 전도 기능을 제공하는 유연회로 제품으로서 FPCB 회로를 환경 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네, 뭐 이런 신제품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자파 차폐 가스캡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스마트 기기에 내장이 돼서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차폐, 방열, 전도성, 완충, 내구성 등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졌대요. 현재는 스마트폰용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차량 디스플레이용 진출까지도 노리고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에 IT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차량 디스플레이용 가스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자파 차단은 당연히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내장되는 가스캡 제품을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특히 ICH의 전자파 차폐 가스캡은 완충 기능, 충격 흡수 기능을 잘해서 자동차에 적용하기 딱 적합하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IT 기기용 점착 테이프입니다. 스마트 기기 내에 소재 및 부품을 접합하기 위한 소재라고 해요. 소형화, 박막화 형태로 미세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온에서 단시간, 약간의 압력만으로 점착 가능한 기능성 테이프 소재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에 적용되던 상온의 프레스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최근에 필름형 박막 안테나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접착? 아닙니다. 점착이에요. 점착이란 포스트잇처럼 부품을 쉽게 붙였다 뗄다 할 수 있으면서도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주요 제품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봤듯이 이 중에 MFA, 필름형 박막 안테나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제품 모두의 최종 고객사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99%에 달해요. 너무 편중이죠. 독점적인 매출 편중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슈를 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온 파트너사다 보니까 ICH가 지금 삼성전자의 MFA는 독점 공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는 세계 1위 회사인데 이런 회사로부터 성능과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이 자체로 경쟁력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 새로운 매출처를 개척하는 데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또 너무 매출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출하량이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삐끗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 네, 뭐 회사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고 매출처 다변화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 측이 설명하는 신규 소재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요즘 인터넷 용어로 뇌절이 오더라고요. 뭐 이것도 신규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하고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건 어디에 사용되고 어쩌고 너무 많아서 그냥 표를 가져왔어요.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과 제품 그리고 양산 공급 개시 시기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양산 공급 개시 시기를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예정인 게 네트워크 장기용 안테나와 디스플레이 복합 소재 폴더블 힌지 보호 점착 소재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2023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거 계획대로 신규 사업이 잘 진행될런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공모자금 사용 목적 보겠습니다. 공모자금 중에 20% 정도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 아쉽다면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 연구 개발에도 80억 원 정도를 쓸 계획이고 생산라인 증설에 대부분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죠. 2019년에 필름형 박막 안테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3개년 연속 매출 볼륨이나 단기 순이익이 증가 추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어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높습니다. 왜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정을 축소시키면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MFA는 거의 삼성전자 독점 공급이고요. 자 근데 2022년 1분기 실적을 단순히 곱하기 4해서 연안산 해봤을 때 과연 올해는 작년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이 우리 회사는 실적이 2, 3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 85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 상승한 수치다라고도 설명했어요. 네 맞아요. 최근 3개년 계속해서 보시면 계절성을 보였기 때문에 2, 3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위가 계속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표 잘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다시 한번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우선 실적은 그래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 대비해서 약간 여리에 있기는 한데 뭐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계속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데다가 공모 자금이 유익되면 지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공모 자금 일부는 또 채무상환에 사용이 되니까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총 118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3만4천원에서 4만4천원 제시했고요. 그러면 총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519억원 시가총액은 약 2,49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9일부터 20일까지 20일까지 환불은 22일에 상장은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무직 87.7% 구주매출 12.3%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매출의 주체는 김영훈 대표이사고요. 이 구주매출의 존재를 투자자들이 매우 꺼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구조로 공모를 진행하네요. 공모 자금의 일부는 김영훈 대표이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죠. 네 뭐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넘어가서 유통 가능 물량 보시죠. 35.68%입니다. 기존 주주 14.85% 존재하고요. 금액으로 약 889억 원이나 되네요. 무겁습니다. 유통 물량을 특히 요즘 굉장히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1.55%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행사 기간이 2023년부터라서 당장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라이트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ICH의 주요 제품이 FPCB 제품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비교 기업으로는 FPCB 제품을 다루는 회사들과 필름 혹은 당막 형태의 소재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 뉴프렉스가 선정이 됐어요. 이들의 최근 4개 분기 순위 기준으로 평균 펄을 계산하니까 12.62배로 계산됐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다고 볼게요. 근데 주당 평가 가액을 산출할 때 2022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왔더라고요. 아니 왜? 흑자 기업인데? 게다가 21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회사의 욕심이 갑자기 확 느껴졌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추정했는지를 보시면 21년에 매출액 384억 원을 기록했는데 22년에는 매출액이 785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1년 순이익은 97억 원이었는데 22년 순이익은 243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놨고요. 어떻게 이런 추정이 나왔느냐를 보면 기존 사업 부문에서는 필름형 박막 안테나의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2배 증가할 거래요. 나머지 제품은 변동이 없고요. 이것도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그럼 발전이 없다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MFA 매출이 어떻게 2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삼성전자향 점유율이 36.4%라고 하거든요. 2020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으니까 2년 만에 36.4%를 차지한 거죠. 침투력이 빠른 건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점유율이 60%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맞다, 틀리다를 재선해서 확인할 능력은 없는 거고요. 좋아요. 60%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 뒤가 더 문제라고 봐요. 23년과 24년의 점유율은 65%로 별 변화가 없다는 추정을 해놨잖아요. 즉,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달성하게 되면 그 이후는 성장이 또 정체된다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라서 출하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제품 출시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느 정도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해도 그 이후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회사 밸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쪽의 추정치는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노란색 음영 칠해둔 부분을 보시면 5G 네트워크용 안테나와 디스플레이 복합 시트의 매출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잡힌 게 없었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년 추정치를 쓰면서 욕심을 부렸는데 2022년 추정치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그 점수를 밸류에 땡겨줄 만큼 그 이상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던 표입니다. 2022년 목표 매출액이 785억 원이었잖아요. 이걸 달성을 하려면 남은 2, 3, 4분기 동안에 총 700억 원을 해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작년 전체 매출액이 384억이니까 거의 그 2배를 남은 3분기 동안에 쳐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매출이 2, 3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만 증가한 것을 보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작년 동기 대비 100%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해도 작년 대비 2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이 너무 궁금하네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 회사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달성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 2022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48,729원이고요. 여기에 할인률 30.23%에서 9.70%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도출했습니다. 아니 추정치 쓴 것도 못마땅한데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률이 9.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공모가 산정에 매우 매우 민감한데 매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네요. 비교기업들은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고요. ICH는 22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해서 펄을 계산했는데 이미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10.26배가 나왔습니다. 비교기업들은 10배 미만인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 공모가 산정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총 정리해볼까요?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MFA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느껴져요. 물론 회사가 삼성전자 외에 또 매출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에만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나면 그 뒤는 성장이 좀 정체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분야의 신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정말 안착을 하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 물량과 공모가 모두 끌리지 않는 와중에 성일화 혜택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주목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 125만 주가 배정됐으니까 균등 물량이 62만 5천 주나 되겠네요. 수요 예측이 잘 안 나오면 균등만 참여해서도 꽤 많이 수량을 챙기겠습니다. 청약한도는 온라인 등급 기준으로 7천 주, 1억 5천 4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이면 1만 4천 주, 수수료는 2천 원 부과되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